자, 볼까요? 에이오! 자, 인사 드릴까요? 둘, 셋! Let's know what! 안녕하세요! 너무 신나오! Hello, my dummy! 신경!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에요? 목요일이에요! 맞습니다! 목요일! 맞습니다, 오늘은 엠카 하는 날 목요일입니다 어마무시한 날인데 어마무시해요 굉장히 많아요 잘 보인 것 같죠? 네 딜레이가 살짝 있죠 올라왔습니까? 네 Q형 말씀 이용하시죠 오늘은 바로바로 저희가 너무너무 기다리죠 먼저 목요일입니다! 먼저 워낙성권 초심은 목요일이 제일 좋아 킹덤 레전더리와 방송날입니다 전방입니다, 전방 여러분, 드디어 전방입니다 시간 진짜 빠른데 몇 시간뿐인지 아는 사람 오늘이 7시 50분 잘했어요, 어린이들 세븐펙티 KST 맞습니다 오늘 오늘 빨리 7시 50분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때 스케줄 비워두시죠 네 이게 또 딱 저녁을 시켜도 되는 시켜서 여기가 딱 좋은 그렇게 늦지 않으신 지금 시켜도 돼 슬슬 시키면 지금 시키지 말고 브이 앱 다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키시면 요리하셔도 되고 직접 맞아요 날씨도 오늘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웰컴 투 웰컴 투 웰컴 투 크래커 웰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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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리액션과 페류와 진짜 말 그대로 리얼리티가 되게 재밌고 웃기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많은 더 기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말씀하세요 네 먼저 말씀하세요 저희는 이제 거기에 계신 후회인들, 선배님들 무대를 직관을 했었잖아요 너무 무시합니다 모모 다 잘하시고 저희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무대를 저희도 같이 이제 7시 50분에 확인할 예정이니까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또 주현이 티저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어떻게 하셨죠? 뭐 열심히 했죠? 진짜 열심히 했죠 그래서 얘기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그 킹덤을 하기 전에 주현이 무대를 한 번 더 중요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시 맞아요 영어로 영어로 한국말로 어쨌든 저희 대면식 무대를 보시기 전에 제 킹덤 인토료를 다시 한번 보시고 보시면 뭔가 좀 더 응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조금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한번 알려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거를 꼭 집중해서 고맙습니다 꼭 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앱이 생겼다는 성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자랑은 음원봉 앱이 생겼어요 티비지트라고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이게 이름이 뭐죠? 저도 다운받았어요 이게 그냥 The Boys Light Stick or Future 맞아요 이런게 생겼는데 지금 들어가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거를 해서 미리 연동해놓으시면 아마 킹덤 무대를 보는 동안 또 소소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한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같이 더비가 한마음이 되는 거기에 이게 또 저희 크랭커에서 지금 약심차게 준비를 하고 예 또 있죠 더비들을 위해서 아무튼 여러분 앱을 꼭 깔으셔서 연동을 시키셔야 될 거 같아요 예스 연동을 꼭 미리 시켜주세요 예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 효과 되게 잘 어울린다 아 감사합니다 아닌데 저도 그냥 오늘 마누젤이니까 나도 마누젤을 잘 안 해 한 거야 아 네 다른 얘기는 안 해 뭐야 핸드폰이 되게 안 어울린다 늦었어 오케이 오케이 끝나고 볼게요 잘생겼어 잘가 늦었어 네 오, for those of you who didn't understand We have an app that's out If you look up The Boys Light Stick The Boys Light Stick The Boys Light Stick Even if you are far away, you will be together at hearts If you, you know what I'm saying All in one Wink, wink We have this together If you have the light stick right now, get the app And the YouTube Young Gars Yeah, what is it? Young Gars Young Gars Young Gars은 왜 한국을 하는 거예요? Next modelling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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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레전더리 월에 보면서 먹을만한 음식을 음식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건 한 명씩 다 얘기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저부터 이렇게 음식 추천? 네 오케이 이제 또 마라탕 마라탕 오케이, 네 아 죄송해요, 정정할게요 정정하세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더블지의 무대가 또 마라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또 신나시키는 그런 디저트 좋아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쥬연이는요? 한 명씩 말하는 거야? 그거 보고 싶지 않죠? 네, 저 알죠 댓글 먼저, 댓글 먼저 형태가 왜 저러고 싶어요? 오케이, 그런거는 소통이 대한 얘기 음, 오늘 가볍게 스테이크? 이렇게 뭔가 좀 드실 만한 약간 자, 생각나는 사람 쭉 말해볼까요? 그러면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저는 김치전 김전? 저는 저희 숙소에서 김치전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 오, 오징어가 없다고 해서 제가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실래요? 오실까요? 네, 저는 치킨입니다 박훈이 치킨이에요 아, 치킨! 저도! 치킨! 뽀뽀뽀 뽀뽀! 치킨! 저는 배떡! 배떡이요? 아, 그거 요즘 맛있더라고요 배떡이 뭐야? 로제 떡볶이가 유명한 떡볶이 집이에요 그니까 역사처럼 역사처럼 배떡이라는 떡볶이 집이 있는 거예요 배떡이요? 그게 배달 떡볶이 주인 말이야 아, 그냥 배달 떡볶이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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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이 있어 상호명이 있어 배떡이라고 아, 그냥 그리고 또? 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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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첩 분식이에요 삼첩 분? 아, 뭔지 알아? 네, 저거에 뭐 라면땀 아무튼 떡볶이 있네요 네 저거 간단한데, 스테이크랑 비빔면 어젯백한다고 어제 먹었잖아, 너가 스테이크 상현이 형은요? 저, 저도 약간 치킨... 네 아, 역시 치킨이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치킨을 먹으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쵸, 약간 월드컵 볼 때도 치킨 음료랑 네 케빈을 어떻게나 안 봐 케빈이 뭐 맞지? 아, 족발 아, 족발 오, 족발! 맛있죠, 쫀득쫀득하니 네, 족발 족발 쟤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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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양념 치킨 쟤이크 쟤이크 근데 우리 해외 더비 분들 또 보실 수도 있잖아 네 해외 음식 몇 가지 추천해볼까요? Alright So, we're going to recommend you guys some Food TV while watching First episode of Kingdom And I recommend 쟤이크 두 번째, 한 번 가요? 아니 햄버거 아니, Knowing 아, 햄버거 뭐죠? 핸버거 맥 엔치, 스테이크 폐주 저희가 한국어로 했던 거 다 가능할 거예요 추켓 아, 추켓 아, 추켓 신랑해서 먹을 때 최악이 있대요 아, 지금 나를 본인이 지금 그러면 이제 물 드시면서 iona точно 정도 띵섬 띵섬? 띵섬? 띵섬 안 먹은 지 오래됐다 띵섬 안 먹은 지 오래됐다 띵섬 아무튼 예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현이 형이 아까 전에 대표로 저희 대표로 그 자리에서 제압 발표 해줬잖아요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긴장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선배님, 후배님 사이에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본방신기 선배님도 계시고 여기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7시 50분에 이제 킹덤 레전더리 워가 이제 방송되니까 꼭 본방사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팬분들께 우리 제이버 킹덤님도 영어로 네 오케이 7시 50분 PM KST 킹덤 레전더리 워 마지막으로 시작되어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리고 또 혹시 띵원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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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십니까? 아 이걸 좀 하나요? 더비도 모아주셨나요? 인증샷 부탁드립니다 와이파이 자 우리 다 이렇게 손 뻗어주시고 우리 더비 분들 그 다음에 더보이즈 게릿하면은 뭐라고요? 다리 다리 더보이즈 더비 킹덤 이렇게 하죠 오케이 해주세요 제가요? 오케이 오케이 더보이즈 더비 킹덤 게릿 게릿 화이팅 렛츠고 안녕 함께 봐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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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